괜찮아, 순정 씨? 네. 오랜만에 나 만나서 너무 놀랬나 보다. 하긴 나도 너무 놀랬어. 아니 어쩜 이런 데서 마주쳐? 나 작년에 이 집 왔을 때 순정 씨 없었는데. 아, 네. 아마 그때 제가 일을 쉴 때일 거예요. 그랬었구나. 너무 반갑다, 진짜. 아, 어쩜 그대로야. 아가씨도요. 애들은 다 컸지? 아들, 딸? 딸, 딸. 아들이요. 다복하네. 나는 아들 하나, 딸 하나. 내 딸은 완전 내 판박이. 네. 순정 씨 딸도 순정 씨 닮았으면 아주 곱겠다. 그렇지? 그냥 뭐. 아, 뭐. 준희, 괜찮으세요? 삼촌. 물 좀 드세요. 고마워, 삼촌.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삼촌이에요. 내가 옛날에 잘 알던 아가씨. 아, 아가씨는 나이가 몇인데. 아, 아가씨. 아, 예. 처음 뵙겠습니다. 싱어송라이더 김학사라고 합니다. 반가워요. 저게, 제가 일하던 중이라. 아니에요, 누님. 두 분 말씀 나누세요. 제가 플레이팅 할게요. 아니야, 삼촌. 내가 할 게 많아. 그래. 가서 일 봐. 우리는 나중에 또 얘기해. 응? 네, 네. 진짜 반갑다, 순정 씨. 아, 예. 저, 저, 저도요.